Q. 빅비쳐 이게 다 빅비쳐라고 해서 코멘이라고 불러주고 싶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담아 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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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대되는데요 빨리 출발하고 싶네요 엄마하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재밌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스카이 전망돼요 엄마 스카이 전망돼가요 엄마 스카이 전망돼요 엄마 스카이 전망돼요 엄마 스카이 전망돼요 롯데월드 타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